컷! 뭐야 누구야? 기다리 마세요 이거 제 대본 아니에요. 뭐야 저 또라이소. 기다리 마세요.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.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. 제가 작가긴 해요?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?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이 작가님 말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. 이게 뭐하는 시자 이게. 다음 대본 다 썼어요? 안 썼어요. 쓰면 뭐합니까 쓴 대로 찍지도 않잖아요. 아니 당신이 김수현이야? 세익스피어야 토시 하나 못 거쳐?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작가가 갑질이야. 대본 뜯어 거칠 수 있어요. 그럼 어딜 뜯어 거쳤는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. 앞이 바뀌면 뒤가 바뀌잖아요. 얘기를 해줘야 뒤를 바꾸죠. 무책임하게 앞뒤 생각 안 하고 막 생각나는 대로 찍으면 그만이에요? 무책임하게 누군데요. 아니 지금 여기서 이러는 게 책임 있는 행동이야? 오죽하면 이러겠어요.